이...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? 깡풍밥대 현당 선생님이요. 우와...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? 많은 생각과... 흥분하게 만들어주세요. 아 그래요? 아 좀 많이 도와줬어요? 저는 별로 도와줄 게 없네요. 그래요? 먹었금만 해주셨어요. 아 그래요? 와... 별게 다 있네요. 이야...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. 이야... 이게 좀 팥구공이 막 촛초네. 이야... 이것은... 어... 제공정소기로 약속이 돌아가네요. 이야... 멋지네요. 이야... 멋지네요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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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